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불안전한 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온전히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지상교회를 천국으로 오인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면 아마 신앙의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교회가 불안전하고 오점투성이라고 해서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방관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혁신과 영적 혁명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세상에 대해서 영적 혁명을 영적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어가 무공의 청정의 상류에서 태어나 바다에 와서 평생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깨끗한 상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 법칙이 바로 연어의 법칙입니다. 연어는 1차적으로 바다에서 상어나 물개의 먹이가 되고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상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곰이나 늑대, 독수리나 매의 먹잇감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장 청정지역인 최상류지역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은 후에 역시 그 죽은 시체가 야생에서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인간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세상을 거슬러 의와 거룩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영적 법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연어의 법칙이다. 그래서 교회는 연어의 법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연어의 법칙은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위대한 영적 혁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어처럼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마귀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 머무는 연어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듯이 성도도 세상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질의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사도마을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반대국보적인 영적 혁명이다. 우리가 반대국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반대국보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도 그의 상당한 무엇을 줘야 되는 그런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건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면 나도 상당한 해를 당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면 나도 그의 상응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반대국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근거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의 상당한 무엇인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크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는 크리스도의 가치에 합당한 그 무엇을 드려야 된다. 크리스도의 가치와 맞먹는 그런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크리스도에게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대국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도를 받은 대신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만이 예수 크리스도의 가치와 상관을 값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럼을 버리고 거룩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리스도를 주신 구원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물론 교회는 헌금도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크리스도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는 반드시 세속을 버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크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늘 그리고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혁신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마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날마다 영적 혁신 우리 안에서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울이 앞에서 진술한 진리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너희가 진정으로 배우고 믿고 따른다면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질부터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거룩함을 위해서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거짓과 분과 도족질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바울은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거짓은 진짜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뭐라고 또 요즘에 말합니다. 짝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의 속성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왜 바울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거짓은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구속력사에 있어서 매우 굵직한 두 개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있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의 에덴동산에서 선화과 앞에서 뱀이 여자에게 던져준 최초의 유혹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화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있어요. 마지막 마귀의 거짓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막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순간 마귀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예요. 로마 로마 군인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이제 거의 힘이 빠져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박차고 예수님이 만드는 몸으로 거기서 내려오신다면 그 이상 기적이 어디 있고 그 이상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지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하고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능력을 행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탈바꿈하려는 마귀의 시도가 바로 마지막 유혹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사함의 구원을 그저 기적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영웅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려는 아주 사악한 거짓말을 마지막 순간에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여 내려오시면 그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과 능력을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냥 떠벌리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약화시키려는 짝퉁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어를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표적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능력이나 기적을 예수 십자가와 버금가게 자랑하거나 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임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거짓은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아주 비상한 꿰림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가 마귀의 거짓에 노란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세 가지 거짓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띄워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짓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첨꾼이라고 해요. 아첨. 서로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마울이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서울이 있는 큰 교회인데 꽤 오래전에 사건입니다. 외국으로 돈을 불법 유출해서 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렸는데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미수수팟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됩니까 속임수라도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선교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하는데 헌금은 목사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던 헌금을 결코 받지 받지 않으신다. 물론 그렇게 거짓되고 속임수로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받치면 목사는 받겠죠. 할렐루야 하겠죠. 많은 헌금을 하니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 부정한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헌금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은 만큼 하면 돼요. 정직하게 벌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벌은 것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농담 섞인 거짓말이다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 없이 농담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커나 만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TV에 나오는 웃음을 주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개교성 거짓말은 농담도 못해 농담을 진담으로 받네 개그를 다큐로 받아 그러면서 받아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은근히 넣어주는 거예요. 그 TV를 보면서 이런 정도는 거짓말 해도 되겠지 둘러붙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째 거짓말은 정말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거짓말이에요.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고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좋아하며 사는 것이 세속화된 고인들은 마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세련되고 쿨하게 사는 것 같이 사랑하지만 실상은 거짓의 옷을 입고 천국 시민처럼 속이는 삶입니다. 종교적 거짓말은 입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욕신 메시아의 사역과 은혜와 의와 성화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온갖 욕심과 미련과 돈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거짓말은 마지막 때 이단이나 저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마지막 괴괴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종교적인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어요. 세상에 쫙 깔려있습니다. 거짓은 과거로부터 인간 세상 국가 사회 가정 개인에게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괴를 세운지 얼마 안되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거짓말로 이렇게 변질되어져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얼마나 고질적이고 집요한지 마치 자신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듯 대혁신을 하고 연어의 몸부림처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발부둥치지 않고 힘을 쓰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대충해서 이런 거짓된 습관 거짓된 세상의 풍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우리 세포 속에 다 다 박혀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있을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더욱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죄인이다. 그런 것들이. 깨알같은 죄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개종 후에는 죄인 중에 괴설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밝은 빛이 강하게 비출수록 매우 작은 티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예배소 성도들에게 거짓은 영적으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마울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헌금 액수를 속였다고 사도들 앞에서 즉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다면 과연 누가 무서워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들의 죽음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커다란 공포를 가져다 줬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런 거짓말로 그렇게 비참한 죄유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생을 그 많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에나 갔겠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사도마울의 말대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호를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분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은 자들이 크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거짓의 덫에 걸렸을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본부기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육체에 큰 고통을 주셨지만 이로 인해서 깨닫고 영혼은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도인이 된 후에 거짓말은 크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든지 과거에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천부를 받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경고해요.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라. 크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져라.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반대급으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숨겨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감추려 듭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마귀는 감추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귀가 감춘 진리를 모든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임수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의 괴계를 괴멸시키시고 파악이 위해서 오셨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태조부터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마귀의 악한 거짓말을 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의 악행과 거짓말과 괴술이 완전히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크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도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양의 피라든지 노예 방주나 아브라함의 원약이나 속죄재물 혹은 또 할래 성막 등 이런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 예표 안에 크리스도를 감추어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마귀의 악한 괴락이 온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단순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웃을 속이지 않고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며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마저 쉬운 사람이 될 거예요. 바보가 될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맹하게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사도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부류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의가 바리세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세인들보다도 더 11조 구제의 금식기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의 짐을 등에 쥐고 다녔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리세인들의 별명은 허리가 굽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쥐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깨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바리세인보다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짐을 지라는 뜻이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를 죄를 죄라고 시인하고 안한 것은 저 안했습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물론 나 죄 졌어. 나 율법 같은 건 몰라. 그래서 어쩌라고. 냅둬.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세인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한 세리나 창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감히 고개를 들어 성전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겸손하고 정말 불쌍한 세례와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은 이러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짓과 더불어서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일까요? 음단패설이나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말 가볍고 허풍 떠는 말들입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성추행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되지 않고 거짓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거짓이 적절히 감미된 농담들은 TV 속에서 흔히 나오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마귀는 사람이 말을 너무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서 감칠 나게 해야 듣는 귀가 재미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그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그설교 하시는 들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를 왜 전해요? 목해다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는 바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최고의 단어입니다. 지고선 최고의 선으로 이해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지고선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잘 먹고 잘 놀고 쾌락을 즐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철학자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완전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 여기서 지고선이고 또 자기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고선이다. 이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직업은 뭐라고 그럽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솔직히 일이라는 건 다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그냥 막 놀고 싶어요. 철학자들의 의도는 정말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데아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지고선 아가도스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어요. 가장 선한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암암리에 목사님들이 금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신앙적인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엄숙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도 매우 엄격했고 주일날 외식이나 놀러가는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뭘 사 먹으면 주일 성수를 보냈다고 해서 막 예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가서 짜장면 사 먹고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읽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정치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떠드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잠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세상 구형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을 엄하게 금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과거 한국교회는 매우 외식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시대다. 과거처럼 율법과 보여주기식의 외식적인 신앙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어서는 자유방종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마을 왜 성도들이 모여서 참된 말과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벽돌과 같이 지체가 되어져 지어가는 하나의 영적 건물이에요.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만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영적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강력한 끈으로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강하게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멘트 대신 건물을 지는데 모래를 사용한다면 그 건물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의 거짓과 헛된 말이 횡행한다면 그 교회는 쉽게 마귀의 속임수인 세속주의 그리고 이제 세속의 물결에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지고선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성도들이 결속된다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늘의 난공불락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도와 오는 교회 공동체가 모래선같이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세속적인 지식과 유행을 버리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영원히 세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교회가 그대로 멤버들이 하나가 돼서 그냥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온갖 핍박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짓과 헛된 말로 인해서 금이 가고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조효